그 다음은 63번 문제를 봅니다. 풍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풍차는 외부에 설치를 해서 공기의 이송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 바람이 불어서 풍차를 돌리는 거죠. 바람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기기적인 일로 변환시키고 또 발전기랑 연결시켜서 전기로 변환을 시키는 이런 설비로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외부에서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규칙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균일한 어떤 일정한 에너지를 얻기에는 풍차라고 하는 것이 단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죠.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보기 1번을 보면 후단의 방향 날개로서 풍차축의 방향 조정을 하는 형식을 미국형 풍차라고 한다고 했어요. 미국형 풍차라고 합니다. 후단 방향 날개로서 풍차축의 방향을 조정하는 형식, 미국형 풍차 이렇게 보고요. 2번은 보조풍차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터빈축의 방향입니다. 방향을 바람의 방향에 맞추는 형식, 유럽형 풍차라고 합니다. 맞고요. 지금 미국형 풍차와 유럽형 풍차에 대한 언급을 해놨는데 맞는 표현으로 봅니다. 그 다음 3번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도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각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유용하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죠. 풍차는 대지의 설비가 되고 설치가 되는 것이죠. 설치가 되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불규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차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어떤 일정한 속도를 얻게 되고 그 속도를 가지고 동력을 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도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향의 방향에 따른 바람이 풍차 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기세 각도를 조절하는 이런 방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은 풍속을 일정하게 하여 회전수를 줄이면 풍속을 일정하게 하는데 회전수를 줄이면 바람에 대한 영각이 감소하여 흡수동력이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흡수동력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영각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영각이 커져야 돼요. 영각이 커져야 돼. 우리가 유체학학적인 측면에서 물체 주위로 유체가 흘러갈 때 물체 주위로 유체가 흘러갈 때 동압을 구해서 2분의 로 V제곱 동압을 구해서 여기다 면적을 주해서 항력계수라고 하는 걸 곱해요. 항력계수라고 하는 걸 곱해서 항력을 계산을 해주죠. 이 항력에다가 회전속도를 곱해주면 동력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때 영각이 커지면 이 항력계수가 줄어들어요. 항력계수가 감소해서 영각이 커지면 속도가 일정하더라도 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영각이 커지면 이 항력계수가 감소해서 이 항력이 줄어들어요. 항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각이 감소하면 흡수동력이 증가하거나 이렇게 표현이 돼야 맞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영각이 커졌을 경우에는 동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봐야지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풍차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몇 가지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됩니다.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고요. 64번 문제를 봅니다. 터보용 유체 전동장치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터보용 유체. 터보용이니까 용적형입니다. 용적형. 비용적형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터보용은 비용적형 유체 기계가 됩니다. 1번에는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원심범프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원심범프라든가 축류범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구조가 복잡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합니다. 물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다 이런 표현이 붙었겠죠. 보기 2번은 기계를 시동할 때 원동기에 무리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원동기는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마찰저항이라든가 유동저항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무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부하토크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성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동변속 가능합니다. 자동변속 가능한 것이고 보기 4번은 출력축의 양방향 회전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출력축은 출력축이 여러 개는 아닐 거란 말이죠. 출력축이 여러 개이고 여러 개인 출력축이 방향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그런 유의 유체 전동장치는 아니에요. 터보형 유체기계는 아니다. 출력축은 또 유체 전동장치에서 펌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토크 컨버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토크 컨버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출력축이 하나입니다. 출력축이 하나인 상태에서 양방향 회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력축의 양방향 회전이 가능하다. 단방향 회전, 단방향 회전이다 이렇게 봐야지 되겠고요. 감사합니다. 잘 시청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